선생님이 흰색 와이셔츠 입었잖아 분명히 이제 캐스트 보는 애들은 선생님이 흰색 와이셔츠 입었잖아 지난번 캐스트에서 보니까 킹콩 선생님은 검은색 와이셔츠 면 수업에 관련된 거니까 잘 안 듣는데 근데 흰색 와이셔츠 면 뭐 재밌는 얘기를 해서 믿고 듣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은 흰색을 입고 왔어 그래서 오늘 캐스트 찍기 전에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말투거리 잔혹사라는 영화가 있었어 옛날에 근데 말투거리 잔혹사2는 아직 없지 만약에 말투거리 잔혹사2라는 영화가 제작이 되면 니네 올해 수능 보고 내년부터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살아나갈 거잖아 근데 언젠가 나중에 말투거리 잔혹사2가 나오면 아 저거 킹콩 선생님 얘기구나 라는 걸 알면 돼 알았지 그리고 니네 영화가 딱 끝나고 나면 영화 맨날 끝나고 나서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잖아 뭐 주연은 누구 뭐 조명 감독 뭐 이런 거 오잖아 이런 거에 만약에 말투거리 잔혹사2가 나오면 거기 엔딩 크레딧을 잘 봐 잘 보면 킹콩 선생님 이름이 내 이름이 거기에 딱 있을 거야 실제로 작년에 작년 영화인데 작년 수능 본 애들한테 내가 얘기했었는데 선생님 아주 절친 감독이 있잖아 선생님 절친 감독이 찍었던 이 빈틈 없는 사이라는 영화에서 이 영화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보면은 선생님 이름이 나와 실제로 이름이 나오고 내 인스타그램에 빈틈 없는 사이라는 그 영화가 작년에 제작이 되던 당시에 제작이 다 끝났을 때 그리고 이제 제작 다 끝나고 나면 편집을 하는데 그 편집하기 전에 촬영이 다 끝났 날 선생님이 이제 감독 친구니까 거기 출연했던 배우들 나 해가지고 선생님이 쭈꾸미로 이제 저녁도 사주고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랬던 적이 있지 선생님이 가끔 캐스트에서 많이 말을 하지만 참 운이 좋게 개봉을 하는 영화 상영관에 개봉이 되는 한국 영화가 한 편이 개봉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본도 들어가고 배우들이랑 스탭의 노력도 들어가는데 그걸 총 지휘하는 게 감독이잖아 근데 운 좋게도 선생님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 세 명 중에 한 명이 영화 감독이라서 이 녀석이 찍었던 그 영화는 늘 선생님이 그 영화 제작하는 데 가가지고 영화 제작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뭐 이렇게 보고 했었지 근데 어쨌든 지금 오늘 준비한 이 얘기는 그 영화 감독 선생님 친구 이우철 영화 감독 얘하고 종종 하는 얘기야 얘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야 나중에 말죽거리 잔혹사 2를 찍게 된다면 자기가 찍고 싶대 그리고 사실상 얘가 말죽거리 잔혹사 2 내가 아까 학생들한테 말죽거리 잔혹사 안영으로 보니까 그 옥상으로 따라와 권상우가 옥상으로 따라와 해가지고 옥상에서 애들이랑 싸우는 그거 있잖아 그 영화 맞거든 그 시나리오를 자기가 좀 써놨는데 말죽거리 잔혹사 2를 찍는다면 그 주인공이게 말해 선생님 얘기다 근데 이게 자랑이 아니라 이 캐스트의 모든 목적은 학생들한테 내가 이렇게 저번 캐스트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이렇게 실수했으니까 잘못 생각했으니까 너희들은 나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잘해라 반면 교사를 삼아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자 이제부터 시작해볼게 야 오늘이 며칠 남았다고 그랬냐 43일 남았다고 그랬지 수능이 44일 남았어 근데 원래 대치동이나 학원가에서는 늘 여름이 막 덥다가 갑자기 싸늘해지고 아침하고 저녁에 막 추울 정도로 갑자기 싸늘해지고 이러면 수능이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해 차가워지면 수능 보는 날이 이제 거의 근데 요즘이 좀 그렇잖아 43일 남았고 아침에 좀 춥고 그랬지 오늘 아침에 운동하고 샤워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연구실 가서 책도 보고 좀 이렇게 하다가 이 아침에 이 아침에 싸늘한 목이 메인다 갑자기 싸늘한 걸 딱 느끼면서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그 캐스트 내용에 애들이 막 반응이 좋으면서 도움받는 것 같길래 아 또 무슨 얘기를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가져온 얘기인데 선생님이 반수했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고3 때 수능을 한번 보고 반수해서 수능 보고 또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번 얘기는 선생님이 고3 때 수능 보기 전 그때도 한 43일 한 41년 전쯤 있었던 얘기였던 것 같아 딱 41년 전 나이를 많이 먹어도 직업이 입시 학원 강사다 보니까 내가 고3 때 반수 때 내가 어떻게 했었지 라는 그 기억을 자꾸 되돌리다 보니까 이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남는 것 같은데 anyway 어쨌든 요즘 그 다시 현실로 다시 다가오면 메가사디 Q&A 게시판에 보면 애들이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 제가 다른 거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영어를 하나도 못했는데 지금 한 30일 40일 남았는데 40회 모의고사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애들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에 영어는 감을 올려야 되니까 지금 애들이 영어를 하나도 1년 동안 안 했다고 그러니까 감을 이제 마지막에 스퍼트를 확 올려서 수능 날 시험을 좀 잘 보게 하기 위해서는 40회 모의고사를 구매를 할 때는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얘기하거든 한 번에 2회분 모의고사를 연속해서 풀어라 그러면 40회 모의고사 하니까 20일 만에 다 푸는 거잖아 우리가 현강에서도 지금 모의고사 한 개에 두 개 한 번 오면 두 개 하잖아 근데 두 개를 연속해서 풀다가 이렇게 매일매일 두 개를 연속해서 풀고 틀린 것만 딱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그러잖아 모르는 것만 딱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매일 두 개를 연속해서 풀다 보면은 시험 당일날 갔을 때 모의고사 분량 한 개 그러니까 수능은 한 개잖아 한 개를 풀 때는 이게 양적인 부담감이 확 줄어들어 양적인 부담감이 확 줄어들면서 자기 본 실력보다는 조금 나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거든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수능을 앞두고 43일 남은 이 시점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매일 바쁘게 살아야지 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았었는데 고3 때 고3 때 어느 날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일이 발생을 했지 그래서 이 43일 남았으면 매일매일을 촘촘하게 꼼꼼히 진짜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며칠을 날려먹었어 선생님 고3 때 이 얘기를 해주면서 그냥 재밌게 들으면서 아 저런 일을 나도 발생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하라 이런 얘기지 이제 해볼게 말죽거리 잔혹사 알았지 뭐 알고 있는 사람은 잘 아는데 이 말죽거리 잔혹사는 서울의 서초구에 있는 상문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 상문고등학교의 실제 얘기야 실제로 상문고등학교에서 발생했었던 어떤 그거를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영화지 그런데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상문고등학교는 선생님이 나온 고등학교가 영동고등학교 잖아 이거는 너희들하고는 전혀 공감을 못할 텐데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영동하고 상문하고는 약간 라이벌 같은 게 있어서 뭐로 라이벌이었냐면 상문고등학교는 영동고등학교하고 상문은 8학군 전체에서 머리를 제일 짧게 깎아야 됐어요 완전 짧게 앞머리가 영동고등학교는 1cm를 넘으면 안 됐어 앞머리가 1cm 그리고 영동은 3cm 3cm 그리고 상문고등학교는 1cm 그래서 8학군에서 학원가를 돌아다니는 애들 중에서 머리가 거의 중에 가깝다 그냥 아예 스킨헤드다 이러면 다 상문 애들이었어 근데 그거보다 조금 길다 그러면 이제 영동이야 그래서 뭐 이렇게 서로 사이가 나쁜 건 아니고 둘 다 우리끼리 처지는 비슷하다 생각했어 아 학교 잘못 만나서 머리를 좀 짧게 깎고 다녔구나 이랬었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신문에 뉴스에도 났었는데 진짜 났었어 나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상문고등학교하고 역시 강남의 8학군에 있는 중동고등학교하고 패싸움을 했다는 거야 학원에서 상문고등학교 애들 수십 명이랑 중동고등학교 수십 명이랑 패싸움 했대 근데 우리 남자들끼리는 미안해 여학생들도 있을 텐데 근데 오늘 얘기가 폭력 뭐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여학생들은 바로 듣지마 기분 나쁠 수 있어 근데 이제 얘네들끼리 패싸움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제일 궁금한 게 뭐냐 누가 이겼을까 이거 전화 누가 이겼을까 근데 신문에서는 그냥 상문하고 중동하고 패싸움을 했다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이 패싸움을 했다 이제 이것만 나왔지 뭐 하기에 누가 이겼대요 라고 기사가 나오면 그것도 좀 웃기겠다 기사가 그런 건 나진 않았어 근데 그런 것만 있었지 근데 이제 두발에 대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던 상문이 얘네랑 싸웠다는 느낌을 기사를 보니까 약간 뭔가 우리를 갖기도 하고 약간 좀 재밌기도 했었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랬는데 고3 때였어 고2 때 얘네들이 싸웠고 고3 때였지 어느 날 늘 사건은 어느 날 발생해 내가 얘기했는데 지금 이 얘기는 폭력 뭐 친구들의 우정 뭐 하지만 사실은 우정을 포정을 한 사실은 폭력 얘기고 안 좋은 얘기니까 그런 얘기 싫어하는 애들은 바로 꺼버려 꺼버리고 여학생들은 보지 마 남자들끼만 어느 날인데 그 뭐 빈틈없는 사이라는 영화랑 그 다음에 첼로라는 영화랑 그 다음에 사냥이라는 영화 2016년 사냥 2005년 첼로 그 다음에 작년에 빈틈없는 사이 벌써 이 세 번 영화를 세 개나 했다는 얘기는 이미 중진 감독이고 어느 정도 인정받는 감독이 선생님 친구 이제 이우철인데 선생님하고 이제 고3 때 이우철 감독하고 킹콩하고 그 다음에 전땡땡 군 성의 전 씨 있잖아 전두환의 그 전 말이야 그 전 킹콩 이우철이 셋이 이렇게 친했었어 근데 지금 이제 모든 얘기는 폭력을 조정하고 싸움을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 오해하지 마 선생님은 그 영동고등학교 후문 뒤에 있는 큰 독서실이라는 데를 다녔거든 벌써 독서실 이름이 큰 독서실이야 남자의 가슴을 울리잖아 벌써 독서실 이름이 큰이야 그럼 다니고 싶지 않냐 그래서 나는 고3 때 여기 큰 독서실을 다녔어 근데 큰 독서실을 다녔는데 우리 때는 삐삐 휴대폰 이런 건 하나도 없었던 시절이야 집에 전화만 있었던 시절인데 고3 때 큰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우철이가 지금 영화감독이 된 이 우철이가 큰 독서실로 전화를 해서 독서실 실장 아저씨가 공부하고 있는 나를 바꿔준 거야 근데 이거는 되게 발생하지 않는 일이거든 엄마나 아빠가 독서실에 전화해서 우리 애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바꿔주지 공부하는 애를 똑같은 고등학교 애가 전화해서 걔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주는 일은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그날 저녁인데 수능을 한 40일 50일에 딱 그 시점 남은 시점이었는데 실장 아저씨가 야 재영아 전화 받아 봐 전화 받아 봐 이래는 거야 전화를 받았지 그때 그 전화를 받지 말았어야 했어 전화를 받았는데 수능을 앞둔 40일 정도 뭐 딱 이 시점인 것 같아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우철이야 그 당시에 강남의 가장 큰 학원은 양령 학원이라는 데가 있었어 니네 못 들어왔을 거야 양령 학원 그 역삼동에 차병원 사거리 라고 있는데 그 차병원 사거리 언덕에 있는 학원이었어 이 양령 학원이 선생님 고등학교 때 제일 큰 학원이었어 이 큰 학원에 8학군에 있는 애들이 많이 다녔었는데 우철이가 독서실에서 큰 독서실을 공부하고 있는 나를 전화를 해서 한다는 말이 양령 학원에서 우철이하고 전땡땡하고 이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반포에 있는 경문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거든 경문고등학교는 공부 잘하는 학교야 다 이제 다 잘하는 학교인데 거기에도 꼭 엄마 말씀 안 듣고 선생님한테도 콤나이 대고 그 학교에 내가 있었으면 쳐 맞았을 학교 날라리 양아치들 이런 애들이 학교마다 있잖아 그런 애들이 내 친구 전땡땡을 전땡땡이 얘는 잘생겨가지고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이제 학원을 다녔는데 이 경문고등학교의 공부 잘하는 애들 말고 그 좀 양아치 죽어야 되는 이런 새끼들 있잖아 여기에 그 양아치들 짱이 내 친구 전땡땡의 여자애를 좋아했는데 그 경문고 양아치 짱이 얘를 좋아했는데 얘가 남자친구 있으니까 이런 관계면서 양아치 애들이 얘를 폈다는 거야 일방적으로 폈다는 거지 그 양령학원에 다니는 그 영동고등학교 우리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친구들은 얘가 내 친구란 건 알잖아 얘는 이제 독서실로 전화를 한 거고 그때 내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던 거지 내가 20, 40일 났던 시점에 그 전화를 받고 아니 걔가 맞았어도 그걸 해결은 경찰 아저씨가 해야 될 일인 거잖아 그럼 뭐 맞았어도 죽었겠어? 근데 이제 우철이하고 영동고등학교 내 친구들은 경문고등학교의 좋은 애들 말고 그 나쁜 양아치 애들이 영동고등학교 내 나 내 친구들이 보기에는 내가 강남 전역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친구를 때렸다는 사실에 제형이 불러라 이렇게 되면 내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전화 받자마자 큰 청담동의 큰 독서실에서 그 역삼동에 있는 양력학원까지 지금 생각하니까 길이가 한 4km, 5km 정도 되거든? 그때부터 거길 뛰기 시작했어 왜 영화 속에서 보면 막 뛰어가서 죽여버리고 막 이런 거잖아 근데 생각을 그 지리를 아는 사람은 알 텐데 강남이 이렇게 평지가 아니야 평지가 아니라 막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구릉 막 이렇게 돼 있어 밤에 뛰기 시작하는데 내리막은 뛰겠는데 오르막은 막 뛰다 보니까 땀이 나가도 더 못 뛰겠네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버스 타고 왔어요 실제는 영화처럼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 끝까지 뛰지 않고 그냥 중간에 교통수단을 타고 가지 나 갔더니 학원 1층에 내 친구들이 막 나와있고 뭐 이제 애들 표정에 그런 거 있지 재영이 학생이 죽었어요 거기에 선생님이 완전 어깨뽕이 제대로 들어가가지고 영화의 주인공인 것처럼 갔지 갔더니 이제 그 경무고등학교 애들 있잖아 애들도 있고 이러는데 말죽거리 잔옥사의 말죽거리 잔옥사 영화 보면 옥상으로 따라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좀 있었어 양녀학원 옥상에 그 경무고등학교 양아치들이 날 기대리고 있대 그 말죽거리 잔옥사 영화에서도 보면 그 싸우러 올라가면서 계단에서 되게 비장한 표정으로 올라가잖아 그 영화 속에서는 나도 이제 비장한 게 올라갔지 올라갔는데 저 양아치들은 나보다 영화를 더 많이 봤더라고 더 많이 보고 거기서 아홉 명이었는데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거야 내가 올라가니까 내가 올라가니까 무릎 꿇고 앉아있어 그렇게 한다는 소리가 잘못했으니까 자기네를 때리래 자기네 아홉 명을 때리며 때리고 대신 자기네 학교 애들은 때리지 말아달래 그게 뭔 개소리야 야 내가 뭐 때리는 사람이야? 그리고 경무고등학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런 새끼 알지도 못할걸? 그래서 뷰어 해주고 그리고 우리 학교 애들은 막 와 막 이러고 수능 40일 정도 남은 시점에 그리고 다시 버스 타고 독서실 왔어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뭔지 알겠냐? 영웅심 허세 이런 거에 빠져서 40일 중에 하루하루가 그 소중한 시간이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이 하루가 낭비된 거지 하도 뛰어대니고 그 먼 데를 뛰다가 걷다가 가서 뭐 그런 헛짓거리를 하다가 독서실을 다시 오니까 애들은 다 집에 가고 없더라고 독서실에 그 공부하는 애들이 다 하루 낭비하고 피곤하고 온몸은 땀은 절어있고 아 이게 뭔가 지금 이우철 감독이랑 가끔 얘기하면 우철이는 나한테 그런 소리 해 자기는 실제 얘는 나를 보면서 실제 내 옆에서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현실감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대 말투거리 잔혹사 2를 찍으면 얘하고 만났을 땐 그래 그래 우리가 찍자 나중에 우리 제대로 찍자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리고 뭐 그 작년에 있었던 빈틈없는 사이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선생님이 무슨 역할로 나왔냐면 남자 주인공이 사는 그 빌딩에 악덕 건물주 대사도 있었고 연기도 했는데 편집 다 당했어 다 당하고 그냥 차량 협조 김재형 이렇게 해서 내 이름이 실제는 김재형이잖아 그래서 거기에 자국만 남겼지 어른 되면 그렇게 인생은 영화처럼 내가 맨날 그런 캐스트 찍잖아 인생은 영화처럼 이렇게 말투거리 잔혹사 2 만들자 나도 좀 투자하고 투자도 좀 받고 진짜 제대로 된 영화 찍어보자 하고 이제 나하고 얘하고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친구하고 카페에서 얘기할 땐 그런 얘기를 하지만 막상 선생님의 실제 캐릭터로 돌아와서 메가스타드 역에 서서 학생들하고 이 얘기를 할 때는 이건 영화잖아 우리 학생들은 남은 40일 시간 동안에 매일매일 똑같이 촘촘히 꼼꼼히 치열하게 그 시간을 써야지 나처럼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근데 나 다음 편 캐스트에서도 얘기할 건데 내가 이거 말고도 그 시간 동안에 그 아까운 40일 시간 동안에 이런 일이 또 있었어 그건 나중에 캐스트에서 얘기해 줄 텐데 이 캐스트를 통해서 너희들은 야 킹콩은 진짜 험난하게 살았구나 난 저러지 말아야지 매시간 진짜 열심히 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밑에 댓글에 그때 때렸어요, 말았어요, 날라서 2단 엽착이 했어요 아니면 유도로 넘겼어요, 권투로 넘겼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 캐스트는 재미나게 지나가고 다음 캐스트에서 또 만나는 걸로 안녕